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어제 사도바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믿음이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4장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더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 경고해진다는 거죠. 사실은 원문에는 믿음에 의해 경고해진다. 그의 믿음으로 그는 강해졌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약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그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열심히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강하게 합니다. 믿으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다. 여호수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만듭니다. 불신앙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우리를 삼키는 그 땅은 악한 땅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와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19절에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약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것을 아는데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여기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혹은 생각하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이게 현실이죠. 불가능한 현실이죠.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건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잊어버리자.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히 숙고하고 보고 현실도 보고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내 현실은 잃었지 내 몸은 죽은 것과 같지 살아도 잉태하는 힘을 잃어버렸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현실 도피주의라고 합니다. 현실의 그 어떤 고통과 현실이 주는 어려움을 마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냥 사실은 그냥 어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이겨내자 뭐 이런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엄연히 아브라함은 현실을 직면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불가능해 불가능한 현실을 이렇게 그냥 무야무야덮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나이가 이만큼이지 내 아내도 나이가 이만큼이지 그래서 못나는 것을 그도 알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살펴본 뒤에 그러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현실은 이렇게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는 것에서 눈을 떼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세게 불면서 파도가 확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결을 볼 때는 싹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물에 가라앉았는데 어려움만 그때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위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앙입니다. 어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신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두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신앙은 그 문제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그것들 위로 올라섭니다. 물 위를 걷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안 바라보면서 가라앉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결 위를 걷는 것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이 의심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그렇지는 않죠. 의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고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싸우면서 싸우죠. 우리에서 갈등이 있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갔겠습니까? 중간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첫 번째 생각을 받아주겠죠. 너 이거 되겠니? 그러면서 이제 그래 참 처음에는 그러면서 야 약속을 좋아 약속은 좋긴 좋은데 이게 뭐 웬만한 약속이라야지 이게 보통 약속이냐? 너 지금 백세고 아내가 구십 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네 후손으로 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돼? 이건 너무너무 보통 약속이 아니야 이건 근데 이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귀가 와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야. 현실에 안 된다고 하는 너의 불신앙은 나는 물리치고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믿을 거다. 말씀이 워낙 위대하고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딱 이제 물리쳐버리고 우리 속에서 막 된다 안 된다 막 이게 막 갈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약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이 믿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잠시 현실을 보면서 그런 공격이 사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춤거리지 않고 거기서 막 계속 흔들거리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진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마귀는 의심이 오도록 자꾸 조작을 할 겁니다. 에베소 6장인 대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의심의 불화스라를 자꾸 쏘아 됩니다. 믿음의 방태로 그것을 다 우리는 소멸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시험을 혼돈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시험이죠. 잠깐 드는 의심이나 잠깐 드는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 루터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과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내 속에서 죄와 시험을 혼돈하지 않아야 돼요. 내 속에 의심과 약하게 하는 사단이 가해주는 이런 생각의 공격들 의심의 공격들이 있는데 그건 시험이죠. 그것을 문제는 내가 그 의심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느냐 의심은 아브라함에게도 왔어요.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고려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자기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 약속을 그러나 주신 분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냐 그래서 딱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여져서 여러가지 현실에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들도 고려해 넣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전능자이심을 믿고 그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의해서 그는 견고해지고 믿음에 의해서 강해져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삭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신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믿음을 우리도 받아싸우니 우리의 삶속에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그분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강하여져서 기도하고 행하고 순정하고 충성하며 이 믿음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며 충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가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축복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에 의하여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인재들을 믿음의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환우들 또 부모님 아들들 또 우리 총회에서 이제 70주년을 기념해서 70일 새벽기도를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신 총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